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뭐 하는 것 같은데? 마마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한다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네가 감히 이 나라의 옹주인 나를 더럽혀놓고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거라!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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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럽, 더 남봉꽃! 깨끗해! 아니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? 다들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? 그날 네가 나한테 했던 짓을 잊었단 말이냐? 너와 혼이 날 것이다 소신 잘못 들은 듯합니다 그날의 일은 분명 제 뜻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전하께서도 아십니까? 여기에 오신 거? 안녕하세여 곧 동무 그댄 2시 린뉘 2시 린뉘 2시 린뉘 2시 린뉘 3시 린뉘 1시 하이까구 린라칸